안녕하세요 케이팝 조쿠입니다 인도의 수도 한가운데에 수많은 현지인들이 모여서 방탄소년단을 외치는 장면이 공개되어 13억 인도 대륙이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12월 28일 인도의 현지 언론들은 인도 수도 뉴델리 시내 중심가에 수많은 현지인들이 모였다고 보도를 하였는데요 인도 현지 언론들을 보도에 따르면 뉴델리 시내 중심가에 방탄소년단 B의 초대형 LED 전광판이 설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방탄소년단 B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인도 현지 팬들이 생일 축하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날 방탄소년단 B의 초대형 LED 전광판 주위에 수많은 인도 현지 BTS 팬들이 모여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이름을 외치면서 환호와 함께 떼창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인도 현지의 TV 방송들과 신문들이 긴급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인도 현지의 BTS 팬들이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이름을 외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13억 인도 대륙이 방탄소년단 멤버의 생일을 축하하는 수많은 현지 BTS 팬들의 환호와 떼창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케이팝 즐거웠습니다